김용윤 소장 모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까지 하네, 이준석이가. 그럼요. 저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KBS 사장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뒤통수 칠지는 몰라, 도움을 받아도 해꼬지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감정을 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도 가짜 나가지고. 아니, 이거 하나만 찍고 갈게요. 디올 지금 명품백 가지고 민주당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털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품백이다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보은 인사 아니냐. 그걸로 네가 이제 축소한 것 같고 보은을 받아서 지금 거기에 인사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정확하게 워딩이 파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우치를 파우치라고 하는데. 파우치를 파우치라고 해요. 파우치를 아버지라고 해야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니네들 눈치 봐가면서 이거를 뭐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22대 국회 수준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준석이 주제를 벗어난 짓을 하잖아요. 아니, 그거 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한테. 그거 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이고 뒤로 회꼬지할 사람이라서 그거 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본인 감정을 드러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번 국회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다. 이거는 그냥 솔직히 동네 유치원도 안 할 짓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만일에 다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의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와스완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이준석. 이준석이가. 저는 이제 또 웃었던 게 뭐냐면. 이준석 너라서. 이준석 너라서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거의 뭐 팽했잖아요. 헬로? 끝났잖아요. 안녕하고. 그것처럼 사람 박암에 그렇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받아도 해코지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되게 정 많으신 분이고 지역사회라기보다는 이제 불악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따뜻해요. 아파트 주민들. 그럼요. 불악을 챙기는 부분에서 되게 따뜻하고. 그 20대 청년들. 이제 경비 보는 청년들한테도. 이제 다 이제 어머니 건강하시나 병원은 어떤 노후 이렇게 다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래서 진짜 그때 경비 받던 친구들도 떠날 때 너무 섭섭하다고. 그 용돈 많이 받았나 봐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니 20대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이 좀 없잖아요. 그런데도 친구들 자기가 밥 다 사가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찍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 굉장히 잘 챙겨요. 불악에 따뜻해요. 놀아서 지금 이준석이라서 도움을 못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를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좀 우습다 싶은데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이제 사임한 김소연 변호사가 자꾸 본인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내가 그 김소연 변호사가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전반에 대한 상황을 까야 되잖아. 그래서 여덟 개 보따리를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폭로가 꽉 있다라면서. 그런데 그 폭로가 이제 골이 먹히기 일부 직전이다. 그런데 그 골이 하나가 아니고 막 여러 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폭로할 게 꽤나 많다. 폭로를 하라죠. 주욱 기우가 이제 골 먹인다. 골 먹인다. 골 먹인다. 이건 뭐예요? 골 먹인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골 먹기 일부 직전이다 이거죠. 윤석열 골 때 골이 들어오기 일부 직전인데 골을 자기가 먹이겠다. 먹이겠다. 내가 여덟 가지 보탈이 가득 있고 나 검찰 조사에서 다 말해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에 낄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진짜 깔 것 같았으면요. 깠어요. 그 주변 분들이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이준석 의원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이준석 의원 성향상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일 때 성향상 이준석인데 그게 가능했겠냐. 가당키나 하냐라는 영수의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도장 찍겠습니다. 아유 절대 안 된 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본인에게 오는 검찰 조사 이거를 피하고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쪽이 두렵거든. 왜냐하면 한 번 해봤잖아요. 성상납으로 무거죄로 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아 봤고 범죄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수사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거가 싫은 거예요. 예행연습으로 한 번 당해봤는데 이번에 명태균 사건으로는 제대로 갑니다. 아유 저는. 제대로 가요. 이거 다음 한 번 봐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청문회장에서 해코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받아도 고마울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불악 따뜻했어요. 너라서 냉랭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고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 저 좌쪽 진영 사람들이 악마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힘 받으라고 자꾸 입을 터는데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말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유세 한참 대선 때 유세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왔을 때도 이제 오시는 길에 만일에 조금 몸이 약하신 분 또 이제 노년층들이 다칠까 봐 이렇게 정돈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이준석이라서 차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다음 페이지 한 번 보면 검찰에서 이제 명태균 씨 구속될 때 영장실질심사 때 ppt 띄워놓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것은 이제 김영선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제 돈거래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준석이 너무 많이 거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부분이 하나라면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갖고 내가 어, 너희 아버지 어, 거기서 뭐 어?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을 많이 했는데 그 지금 언론이 다루는 그게 1위라고 하면 진짜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준석이 한 10만큼 발이 나왔대요. 그러면 사건이 어떤 곳이 더 심각하다? 무게감이 있다는 게.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로 이제 이준석과 차명폰으로 전화를 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방송에 나서 왜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냐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전화 오는데 안 받냐? 웃기고 앉아있다. 전화 오는데 안 받냐? 모르는 번호라서 받았다. 그러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했었어도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기자들 전화를 안 받는다며 이준석이 그렇게 기자들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남미 행동안 이준석이 기자들 전화는 그렇게 받지를 않는데 명태균 씨에게 전화가 온 차명폰 번호는 받았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뻔뻔하게 방송에 나와서 모르는 번호라서 받았다.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공중전화 번호라도 받았을 거야. 그런데 기자 전화도 안 받았으면서 계속. 웃긴 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이 가볍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창원지검에서 어디에 대한 걸 좀 중점적으로 보냐면 추가 수사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론 조작 의혹. PNR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본다. 이 여론 조작 의혹은 누구와 끈끈하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준석이 이 관계성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어서 명태균 씨의 첫 만남을 자꾸 일정을 바꿔요. 이준석이 명태균 씨와의 첫 만남은 5월 24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말한 첫 만남은 5월 9일이에요. 이게 첫 전화 건 5월 9일이에요. 왜 이준석이 5월 21조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중간에 5월 16일 날 PNR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한 게 맞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명태균 씨도 같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조심스러웠겠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김소연 변호사가 언론의 접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본인이 다 흡수할 테니까 일단은 조금 정리를 정돈을 할 때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이준석을 5월 9일 날 처음 전화가 와서 연결이 됐고 3, 4일 후에 5월 9일에서 3, 4일 후 해봤자 15일 안입니다. 네. 5월 12일 뭐 13일 이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준석이 똥개. 이제 명태균 씨가 있는 쪽으로 갔겠죠. 대구에까지 왔다.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나서.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사흘 뒤에 미래한국연구소와 김만배의 머니투데이. 김만배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머니투데이가 의뢰해서 PNR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준석이 희한하게도 당대표 적합도 1위를 차지한 그 여론조사가 16일 날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준석은 이 시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준석은 뭐라고 하냐면 5월 24일에 처음 만났다. 왜냐하면 16일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여론조사가 이상화되는 거. 알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피해야 되니까. 그거를 피해야 되니까 자꾸 날짜를 특정해서 5월 24일로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이준석이 날짜를 이야기를 한 거는요. 백업되어 있는 본인이 다 뭔가 앞부분에 대한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뭔가를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몰이를 하는 거죠. 5월 24일로.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잘 부탁드린다 정도는 인사치레로 한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인사치레에 웃기고 앉았네요.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정리를 하죠. 이제 이준석의 거짓말의 포인트를 지금 잘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부분들. 이준석이 변명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파고 보면 거기에 항상 문제점이 있어요. 이준석이 언론플레이 하는 거 딱 보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학력 사기 같은 경우도 10억 내기하고 난 다음에 구구절절 얘기했어요. 졸업이 어떻고 조인트가 어떻고 헛소리만 많이 했어요. 무전공이 어떻고 코인팔이 하면서 메신저들 공격하고 얘가 왜 이렇게 난리를 부릴까 하면 거기에 이준석의 문제가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를 하죠. 네 기억은 이준석. 내 기억은 21년 5월 9일 서울역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명사장은 5월 24일이라고 한다. 적어도 5월 9일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거다. 이준석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이럴 때는 조금 이준석이 좀 똑똑하다고 하면 방송에 안 나와야 돼요. 방송에 안 나와야 돼요. 헛똑똑하니까 안 똑똑하니까. 매머리 능력만 좋고 이렇게 임기 음병은 잔챙이 받아치는 이런 게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이거 그런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도 본인의 입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다 그거 뭐지? 이재명 같은 경우도 지금 검찰 조사에 지금 재판받고 기소되고 하는 게 돈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도 지금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준석의 입으로 다 반박당하죠. 그다음에 돈. 돈과 관련된 거죠. 3천만 원짜리 똥개가 됐잖아요. 여론 조작 이런 것들. 보면 이재명, 이준석 같은 길이다. 방법이 다를 뿐. 결국은 예비 빵제비다. 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소영 변호사 얘기합니다. 올 24일에 처음 봤다고 대구 이상한 말 하네요.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검찰 진술에 대한 요청이 언론으로부터 많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9일 밤 10시경.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김소영 변호사. 너무 몇 날, 며칠, 어디, 카톡. 정확하게. 김소영한테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요. 이제 이준석이는 과학고잖아요. 김소영은 민사고야. 과학고하고 민사고하고 붙었는데 과학고는 이공계잖아요. 민사고는 얘는 인문계하고 이공계하고 복합된 머리야. 왜냐하면 카이스트에 다녔고 김소영이. 그리고 변호사 합격한 사람 이래서 인문계와 이공계를 같이 했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과학고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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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공식을 이렇게 하려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그때 과학고 얘기하시면 그게 실력으로 들어갔을까에 대한 의문에 아무 답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못 걸렸어? 김소영한테.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이 메모리 능력, 그다음에 언론을 이용하는 그 탁월한 전략 이런 건 절대 못 이길 것 같고. 5월 9일 밤 10시경. 그 말은 이게 뭐냐면 증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후덜덜거리죠. 이준석이 전화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도와달라고 했다. 도와달라는 건 뭘 도와달라고 했고. 성상나무 그거 무마 해달라.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거 도와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떨고 있는 것은 마지막 방어선이 이제 당대표잖아요. 이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준석이 지금 어찌됐든 서있을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의 30대 당대표 그리고 40대 마크롱 같은 대통령 이러면서 언론이 빵 뛰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도핑 검사에서 만약에 걸렸어요. 그럼 금메달 박탈당. 박탈이죠. 맞죠.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여론조사. 이거 다 다음 페이지네요. 이거는 도와달라 진술했고.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여론조사. 그래서 자꾸 24일, 9일 이러면서 날짜를 변경을 하는데 16일자 이준석이 처음으로 1등했던 이 여론조사.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조사 날짜는 14일이고 공표 단계 16일인가. 중앙선 등록된 게 5월 15일 날 등록된 거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당대회 한 달 조금 기간 동안에 PNR이 총 7번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때 이준석을 막 띄우기 시작하고 눈덩이처럼 이준석이 불어납니다. 그다음에 이 7번의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 이준석이 똥개예요 했던 그 전 소장이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상으로 제공했고. 말도 안 되는 무상으로 제공. 그러면 이거는 밝혀내야 되는 거고. 이 표본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보통 여론조사를 몇 날 며칠 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한국갤럽 같은 경우도 13일에서 16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사일시가 딱 하루예요. 이게 몇 시간 만에 표본이 됐냐면 1시간 반. 날짜는 5월 14일 하루고 그것도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이 엉터리 되는 거예요. 맞춤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춤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조사인지 다시 좀 확인해봐. 제가 이 조사인 것 같아요. 이 조사가 1시간 반 동안의 표본을 수집을 했다라는 건 특정인에게 맞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자 지금 24일에서 우리 첫 만남이다라고 지금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래요. 올림픽 선수도 도핑 검사가 걸리면 금메달 박탈당하죠. 이준석도 이 여론조사 이 부분 가지고 부정이 들통났죠. 부정 선거였다 들통나면 당대표직 박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력의 당대표 빼야 되고 2등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와 맞은 못 받지만 어쨌든 당대표로 가야 되는 거죠.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1등 금메달 박탈당하면 그렇게 가고 전직 대표가 아닌 걸로. 그럼요.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은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요. 처벌받아야 돼요. 이걸로도 여론조작으로도. 그럼요. 이준석이 부정 선거에 발끈했던 이유는. 지가 부정 선거로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끈하는 그 포인트를 보면 지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 선거에 발끈했던 건 부정 선거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다. 수혜를 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게요. 제대로 걸려도. 이준석이가 이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이네요.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